강축룡입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의 권고사항, 즉 의견표명 내용을 바로잡고 싶어 재판 절차를 진행했다. 표현이 하나 재미있는 게 있네요. 여기는 청소년이 올 자리가 아니다라는 말. 옛날에 애들은가. 키워드 뉴스 시간 제주투데이의 박소희 기자와 이 시간 함께하도록 하죠. 박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강축룡입니다. 뭐라고요? 강축룡입니다. 도의원 얘기하십니까? 네. 키워드를 도의원 이름을 갖고 오셨습니까? 네. 이건 좀 무슨 이야기일까요? 윤상범 아나운서는 강축룡 의원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도의원입니다. 그렇군요. 부인의 원내대표이기도 하고요. 이런 난감한 질문을 하시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지난 2020년 공식석상에서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던 강축룡 도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아, 네. 지난 2021년이었습니다. 학생 인권조례 재정안건 표결에 앞서 사전반대 토론을 신청했고 조례안 내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조항에서 일부 표현이 동성애를 권장한다며 동료 의원들에게 부결을 호소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제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 논란이 됐던 발언이 있었죠. 동성애와 동성애자를 싫어한다. 싫어한다라고 아예 딱 명시해서 말을 했었거든요. 이 발언 때문에 논란이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혐오 발언이라고 해가지고 논란이 됐었죠. 아, 네. 그래서 제주투데이 조수진 기자가 취재한 내용인데요. 지난 21일 2021년 12월 12월 소송을 제기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 이게 재판이 진행 중이었었군요. 네. 그러면 당시에 강충용 의원은 이 내용에 대해서 부결을 호소했었어요. 의회에서 하지만 해당 조례안이 최종적으로는 통과가 됐죠. 네, 맞습니다. 핵심 재묵점이 당시 교권 침해, 학습권 저하, 동성애 조장 등이었는데 저항이 가장 컸던 성적 지향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이 사실상 빠진 채로 통과됐습니다. 조례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성적 지향 문구가 빠졌지만 조례안의 문구가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준용하고 있는 만큼 동성애를 옹호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요. 당시 강충용 의원은 성소수자 혐오라는 지적에 대한 입장문을 내놨었는데 반대측 입장과 같았습니다. 그 입장문에는 동성애가 확대될 수 있는 조건이나 환경을 법 제도적으로 조성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래서 문구 자체에는 드러나지 않게 하면서도 조례 문항을 근거로 상위법이 성적 지향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가인권위원회법도 문제가 있다는 사실 얘기가 되는 건데 주장에 따르면. 사실상 그렇게 되는 거죠. 저희 당시에 저희 프로그램에서 토론도 했었는데 찬반토론 그때 강충용 의원도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소신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강한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역인권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기했었습니다. 네.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가 지난 2021년 9월 이에 대한 결정문을 발표했습니다. 강 의원의 발언으로 인해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기서 진정을 각하했어요. 그런데 지방위원회 의원은 특정한 집단이나 개인의 이익을 대표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중무를 수행해야 하는 거죠. 이 얘기하시는 건가요?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지역 정치인이니까 이게 혐오 표현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른 것 같기는 하지만 혐오 표현을 예방하고 금지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 이 부분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오히려 공개적으로 혐오 표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국가인권위는 진정을 각하하면서도 제주도의회는 소속 의원의 성소수자 혐오 표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의회의 자정 노력과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거군요. 그러니까 강 의원의 발언으로 당시에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혐오 표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그 당시의 이야기였었군요. 자 그러면 해당 도 의원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재벌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나왔었잖아요. 네. 그런데 강충용 의원은 이를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이후 강 의원은 석 달 도체 지나지 않은 12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국가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손해배상 소송 재판은 지난달 3월 변론이 마무리됐고 오는 5월 26일 판결 선고 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역정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놀랐었는데 언론으로에서도 이 부분을 모르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제주지방법원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군요. 네. 아무래도 알려지는 것을 꺼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지금 주변에서 얘기들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명예훼손이잖아요. 명예훼손에 대해서라면 아마도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얼마 요구하고 있습니까? 8천만 원입니다. 혹시 강충용 의원의 이야기도 들어보셨습니까? 네. 지금도 학생인권조례가 초등학교 어린이들 대상으로 동성애를 권장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의 권고사항 즉 의견표명 내용을 바로 잡고 싶어 재판 절차를 진행했다.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를 권고하는 교육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다른 지역 사례도 조사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세요. 소신이 뚜렷하다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굉장히 선명하죠. 네. 그럼 인권단체들이 당시에도 비판을 꽤 많이 가했었는데 인권단체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강의원 발언이나 손해 그러니까 손배 소송을 제기하는 태도 때문에라도 혐오 표현 방지 조례가 제주도에 반드시 필요하다. 제주도의회는 이런 부분을 도의원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게 아니라 의회 차원에서 혐오 표현에 대한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까 그 국가인권위원회가 도의회 차원의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라 이렇게 주문을 했었잖아요. 네. 네. 그거는 안 만들어진 모양이군요. 네. 아직 네. 그러니까 지난 11대 의회에서 이 안이 나왔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혐오 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네. 고현수 의원이 당시에 대표발의 했었는데 이건 자동 폐기된 상태였죠? 네. 심사 보류되다가 자동 폐기됐습니다. 혐오 표현 방지 조례는 개인 또는 집단 간 갈등을 유발해 사회적 해악을 야기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혐오 표현을 지향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헌법상 평등권을 실현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구현과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한됐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따라서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 등에 영향을 끼치는 표현을 혐오 표현 또는 차별 표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리적 이유 없이 국적 나이 병력 성별 그 다음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언어 용모 등 신체적 조건 인종 장애 종교 출신 국가 등 특성에 따라 폭력 또는 증어를 선동하고 고치해는 행위가 조례안에서 말하는 혐오 표현입니다. 또 멸시나 모욕 위협하는 행위하고 함께 사삼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조례안이 통과됐다면 최근 사삼 왜곡 현수막 등에 대해서도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겠다 싶고요. 네. 인권 이야기가 나온 김에 또 최근 불거진 학생 인권 침해 논란도 짧게 언급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시에 지금 이 고현수 의원 당시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상위법 충돌 논란도 있었고 해서 자동 폐기됐던 문제였는데 최근 불거진 학생 인권 침해 논란도 짧게 언급하고 싶다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제2공항 제2차 도민경청회에서 있었던 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날 또 학생 인권 침해 논란이 일었었는데요. 서귀포고등학교 재학생인 정근효 군이 플로아에서 마이크를 잡고 발언을 했었는데 이에 대한 찬성 측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고창권 제주 제2공항 건설 촉구 범도민연대 위원장인데요. 전문 시인권 동원론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학생까지 동원해서 전문적으로 감성팔이를 하는 것 같다라면서 명예훼손으로 신고하든지 해라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었죠. 현장에서 청소년의 인권을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즉각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제주도가 이를 중지하지 못하면서 상황은 또 더 악화됐고요. 이 내용은 찬반을 떠나서 청소년에게 동원된 전문적 감성팔이 이렇게 표현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청소년들 주체로 보지 않고 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혐오와 차별과 관련된 발언이니 그 부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다. 네. 현장에서 즉각 그런 요구가 나왔었고요. 그런데 다시 마이크를 받아둔 고창권 위원장은 사과 대신 여긴 청소년이 올 자리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공분을 더 키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배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건데요. 이를 두고 제주 청소년단체는 인권과 평등을 보장하는 것은 모든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보호하며 이를 침해하지 않는 것은 국가와 제주도의 책임이라면서 제주도의 사과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제주도의 사과를 요구하는 입장문입니까? 네. 맞습니다. 관리감독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통제를 잘 못했다는. 표현이 하나가 재미있는 게 있네요. 여기는 청소년이 올 자리가 아니다라는 말. 옛날에 애들은 가. 네. 그거잖아요. 여기 와서 청소년이 가서 공부해야지 왜 이런 자리에 와 있냐 뭐 이런 뜻인가요? 네. 그거는 이제 그분의 생각을 저희가 알 수는 없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 인권과 관련해서 같이 풀어주셨던 내용이었었고요.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죠. 들불축제입니다. 들불축제. 올해 들불축제는 불이 없이 끝났습니다. 네. 불 없는 들불축제. 네. 그 부분 얘기하시려는 건가요? 네. 오늘 도정질문에서 들불축제 관련 질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영훈 지사가 기존 제주 들불축제 방식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피력해 했습니다. 이 부분이 언론에 몇 번 나오긴 했었는데. 그럼 도정질문에서 얘기가 오갔다고 하니 구체적인 내용도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 강릉에서 산불이 발생이 진화 중인데요. 강성희 의원이 불위험과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한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제주 들불축제의 개선 방안에 대해 물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 들불축제가 우숙축제로 발굴되면서 위상이 높아지긴 했지만 개최 시기가 매우 건조한 때고 산불에 상당한 취약한 수준이기 때문에 들불을 놓는 것 자체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지난번 불놓기 취소 결정이 나오고 관련해서도 앞으로 이 발전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해야 된다 이 얘기는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불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제주 들불축제에서 들불이 빠지면 명칭과도 맞지 않는 축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오늘 그래서 강 의원이 강성희 의원이 제주 들불축제는 생태환경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있지만 25년간 해온 축제이고 제주도에서 최고의 위상을 가진 축제라면서 불 없는 축제로 가면 맥이 빠지고 팥 없는 찐빵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우려를 하기도 했습니다. 팥 없는 찐빵이 맛있는 찐빵이 될지 아닐지 그 부분은 제 생각이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최고의 위상을 가진 축제라는 인식이 있고 여태까지 성공적으로 많이 치러 왔다면 결국 불을 활용한 축제로 가긴 가야 한다 이런 입장이 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강성희 의원은 그런 입장을 피력을 한 거죠. 들불이 호응이 높은 관광 아이템이잖아요. 그래서 제주도가 연대와 봉수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를 활용한 방법을 찾는 건 어떠냐 이런 제안이었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는 시기이긴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오지사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불을 활용한 방식은 현대사회에 적절하지 않다면서 어쨌든 불씨를 날려서도 안 된다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봉수대도 다 불이 날리는 거니까? 네. 그래서 들불축제는 지난달 9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됐으나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오른블록기 등 불관련 프로그램 전면 취소하고 대폭 축소해 운영했잖아요. 그래서 이 운영 방안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의견을 묻는 카톡 소통방을 운영했습니다. 이건 제주시가 주최했고요. 지난달 20일부터 30일까지 31일까지 총 166명이 소통방에 의견을 남겼습니다. 네.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 결과는 나왔습니까? 네. 결과 나왔습니다. 저도 거기에 참여해 가지고 일명 눈팅이라고 하죠. 이렇게 쭉 훑어봤는데요. 축제를 지속하자가 54명 32.5%였고요. 축제를 폐지하자가 44명 26.5%였습니다. 그리고 축제를 개선하자가 40명 24%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기타 의견으로는 의견 수렴 토론회를 개최하자가 있었는데 제주시는 곧 토론회 자리도 마련한다고 합니다. 네. 물론 표본이 많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도민들의 전체 의견이라고 볼 수는 없겠으나 적극적으로 의사 표명을 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신 거니까 참고할 만할 것 같고요. 네. 결과를 놓고 보자면 이어가자보다 폐지 혹은 개선 쪽의 의견이 좀 더 많은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네. 네. 자, 그럼 오영훈 지사도 불관련 축제는 좀 부정적이다라는 메시지가 여러 번 나왔었고 어떻게 개선을 하면 좋은지에 대한 의견도 있었습니까? 네. 이번을 계기로 축제 명칭을 바꾸고 플로깅 페스티벌 등 환경중심 축제로 나아가자 그리고 호주 시드니 비비드빛 축제를 예를 들면서 불 말고 레이저를 활용한 연출을 하자 네. 뭐 프로젝트 맵핑 드론 LED 조명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자 불꽃놀이 형태로 가자 뭐 이런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또 소통방 의견은 아닌데요. 주변에서는 거기에 락 페스티벌을 개최하자 이런 의견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저희 출연하시는 현덕규 변호사도 그 얘기를 좀 하긴 하던데 네. 뭐 우드스탁 뭐 이런 페스티벌처럼 말이죠. 네. 제주판 우드스탁. 희망상 아닙니까 개인적인? 아 저는 아닙니다. 주변에서? 뭐 그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도정 질문이 있었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또 주목할 만한 질문이 있었습니까? 네. 오늘 김한국 의원이 태형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죠. 사삼 망원 발언과 관련해 가지고 공식 사과가 있었습니다. 본인이 사과를 안 하는데 지금 대신 사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제도 허용진 국민의힘 도당위원장이 이 자리에 오셔서 대신 사과를 또 하고 가셨었거든요. 이번에는 근데 김한국 의원이 이 자리에서 사과를 한 겁니까? 네. 일단 도정 질의에 앞서서 그러니까 사삼 유족과 도민들에게 너무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오영훈 지사가 아 좀 감동적이다 뭐 이런 답변을 하기도 했고요. 태형호 의원이 하면 최고로 감동적일 텐데. 본인은 소신이 바뀌는 그런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사삼과 관련해서 이 폄훼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런 논란이 되는 발언들이 지금 국민의힘 최고위에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서. 사실 그걸 시작으로 구구 세력의 현수막 게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어졌잖아요. 추염식 전까지.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죠. 관련해서 국민의힘 도당에서는 굉장히 좀 난감해하는 분위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주목할 만한 도전 질문 있었습니까? 경청회 관련해서 질문이 있었는데요. 경청회요? 네. 지금 제2공항 경청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영훈 지사한테 경청회를 어떻게 평가하냐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오영훈 지사가 성공적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좀 네. 성공적 경청회 자체에 대해서 성공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네. 오늘 보도 내용들을 보니까 이제 좀 거친 표현들이 오가면서 파행이 됐다는 그런 보도들이 많았었는데. 네. 그러니까 오영훈 지사는 그걸 파행이라고 보지는 않았고요. 일단 1차 경청회는 우려와는 달리 순조롭게 진행됐다. 그리고 2차 경청회에서도 다소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게 파행으로까지 보지는 않고 찬반 의견이 오가는 과정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정도의 의견은 나올 수 있다 정도가 오영훈 지사의 워딩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경청회라는 게 서로 들어주는 건데 사실 찬반이 서로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자기의 주장들만 하면서 다른 의견이 나왔을 때는 비난과 비난. 네. 비난과 좀 거친 표현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죠. 그 정도까지도 이제 막 나오고 하니까 이게 경청회로서의 의미가 있냐. 사실은 찬반 싸움 붙이는 꼴 아니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맞냐 해가지고 오늘 도민회의에서는 경청회를 다른 방식으로 진행해 줄 것을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보이콧까지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고요. 개선방안에 대해서 연구 중이라는 얘기들도 나왔었는데 관련돼서 지금 뭐 동지역도 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서쪽 지역도 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직 두 차례 남아있죠. 네. 그 부분을 좀 지켜보도록 하고 뭐 좀 필요하다면 더 늘릴 수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으니까. 그 내용이 나오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제주투데이의 박소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